안녕하세요. 방크 디지털 청년 청소년 외교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2030 세계 박람회 범시민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연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엑스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엑스포가 과연 어떤 행사인지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30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사업으로서 정부 그리고 재계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지금 유치 성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엑스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치라고 불립니다. 이 시대에 그 성과를 전시를 하고 또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문명의 대제전이가 엑스포는 인류 문명 사회의 큰 발걸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계 동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세계 박람회 엑스포까지 세계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지금까지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6개 나라라고 한다면 미주대륙에 미국, 카나다 그리고 유럽지역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가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최를 하게 된다면 7번째 나라가 되고요. 이 나라들의 면면에서 본다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세계 박람회 다른 올림픽과 월드컵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월드 엑스포는 개최 기간이 181, 6개월입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개최를 하고요. 월드컵은 약 한 달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관람객이라고 그럴까요? 올림픽은 138만 명 평창에 왔었고요. 그리고 월드컵 때는 300만 명입니다. 엑스포가 개최되면 가장 보수적으로 자본 수치가 3,500만 명이고 5,5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 큰 행사를 할 때 항상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를 개최한 나라나 또 시에 굉장히 큰 적자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29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고 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11조 5천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월드 엑스포 박람회가 개최된다면 경제 효과는 61조 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많이 펼어 보셨죠? 우리가 93년도에는 대전 엑스포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여수 엑스포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대전 엑스포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신흥 공업국가로서 이제 전 세계 무대에 우리는 이제 산업국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개발 국가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적인 지위를 대전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수 엑스포에서는 우리는 해양 운영을 주도하는 해양 강국이다라는 것을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두 번의 엑스포는 다 정식 등록 엑스포가 아니고 5년마다 개최되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개최되는 약식 엑스포, 전문 엑스포였습니다. 인정 엑스포라고도 불려지고요. 그거 스페셜라이즈드 엑스포라고 해서 전문 엑스포라고도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정 엑스포는 3개월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개최국이 엑스포 부지라든지 엑스포 건물을 다 건축을 하고 참가국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을 하고 참가국들이 자비로 건설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본다면 이 등록 엑스포라는 것은 주제도 굉장히 크고 인류문명 전체를 다루는 것이고 또 참가국들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고 육격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최하는 국가에 주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도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박람회가 1851년 런던에서 처음으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는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을 하고 난 뒤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영국의 이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전 세계에 과시를 하고 영국에서 발명한 모든 발명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세계 시장에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라고 세계 시장을 개최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엑스포를 통해서 인류의 문명, 새로운 문명들이 소개가 되고 또 세계화의 플랫폼이 되었던 것이 엑스포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쓰시는 많은 것들이 다 엑스포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검기라든지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자동차, 전기기관차, 고속전철 이런 모든 것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가 되었던 인류 문명의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기기가 되었던 것이 엑스포였습니다. 세계 박람회를 영국에서 개최를 처음 시작을 했고 영국에서 파리 그리고 이제 뭐 동일로도 넘어가고 이태리로도 넘어가고 스페인도 했었습니다. 유럽 중심으로 엑스포가 쭉 개최가 되다가 23개 들어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뉴욕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엑스포가 개최가 되죠. 그리고 미국, 유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1970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아시아도, 일본도 세계 선진국가가 되었다라는 걸 엑스포를 통해서 천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사회의 흐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아시아로 옮겨가는 이러한 세계 사회의 흐름이 엑스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중국, 포효하는 용, 중국도 2010년에 상하이 엑스포를 함으로써 이제는 중국은 산업제품을 만드는 세계 공장이 아니라 이제는 G2로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을 알리는 신호탄이 상해 엑스포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엑스포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에서 2021년에 개최가 됐는데 지금 2020년이라고 나오는 것은 코비드 때문에 1년이 늦어져서 실질 개최하는 것은 21년이었습니다만 공식적인 명칭은 2020 두바이에서 엑스포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엑스포가 개최됐다는 것은 이제는 중동이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하는구나 이게 중동이 이제는 글로벌 허브가 된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엑스포였습니다. 세계 박람회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제무대에서의 지위, 그 역할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개최하는 도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오사카도 그렇고 브리스본, 멜본, 벤쿠버, 세비일, 밀란 이런 도시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도시가 확장이 되고 또 세계적으로 첨단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계기가 된 것이 엑스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뉴욕이나 밀라노나 워런던이나 이런 세계 첨단의 도시들과 읍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도시로 올라선다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박람회가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하나의 무대가 됐고 또 도시가 성장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다면 박람회는 기업들에 있어서도 글로벌 기업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는 세계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루이비통이라고 들어보셨죠? 루이비통도 1878년 파리에서 루이비통 제품 엑스포를 통해서 전세계에 소개를 했습니다. 루이비통은 글로벌 럭셔리 마켓을 리드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1889년 또 파리 엑스포 이때 굉장히 유명한 엑스포예요. 이때는 에펠 타워가 엑스포의 상징물로서 건립이 되었거든요. 이때는 GE가 자기 전자제품, 전기제품들을 소개하면서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섰고요. 미국에서 개최된 엑스포들의 또 특징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던 엑스포에서는 소비문화, 대중문화가 엑스포를 통해서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코카콜라죠. 1933년 시카고 엑스포에서 코카콜라가 나오면서 코카콜라에 전세계로 진출하게 되는 또 계기가 시카고 엑스포였습니다. 그리고 1939년 뉴욕도 엑스포를 몇 번 했죠. 이 뉴욕 엑스포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밀집 거주 지역 플러싱이라는 데 있는 플러싱 매도라는 공원을 재개발하면서 공원으로 만들면서 엑스포를 그 부지에서 개최를 했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이 엑스포 때 이루어졌습니다. 타임 캡슐이라고 들어보셨죠. 타임 캡슐을 엑스포에서 아주 상징적인 이벤트로 땅속에 묻었습니다. 5천 년 뒤에 개봉하기로 했거든요. 5천 년 뒤면 6,939년도에 타임 캡슐은 개봉이 되어서 그 시대에 살던 우리 인류는 어떤 분명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끔 그 안에는 사람들이 먹는 어떤 식품, 그리고 책, 잡지, 사진기, 담배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던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타임 캡슐 안에 있다고 합니다. 6,939년에 과연 누가 그 타임 캡슐을 열 것인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엑스포가 우리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둘러봤다면 지금부터는 부산세계박람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세계박람회에 유치를 하자는 것은 부산시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2014년, 15년,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이죠. 부산시민들이 100만 서명운동을 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의 영원을 모아서 이것이 부산시민들의 뜻이다라고 해서 부산시에 제출을 했고 또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중앙정부에 우리의 희망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지역 차원에서 희망을 떠나서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은 2019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BIE에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1년도에 BIE라고 하는 것은 국제박람회기구로서 그 엑스포,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 모든 엑스포들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BIE에는 회원국이 171개국이 현재 있습니다. 171개국이 총회에서 각 정부 대표적 와서 어떤 후보 도시를 지지하느냐라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1년도에는 공식 유치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제출하게 되면 그 뒤에는 우리는 엑스포를 통해서 이래이래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했던 도시가 5개가 있었습니다. 부산,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코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이태리의 로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 이렇게 다섯 도시가 신청을 했고 1차 프레젠테이션을 21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이 후보 도시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이자 자진해서 차례를 했고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는 아직까지 후보 도시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경쟁 PT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작년도 5월에 우리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세계 박람회 유치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 경제계 민간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총리 직속의 정부 유치위원회도 발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도 유치본부가 설치가 되었고요. 또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정부의 유치활동을 청년 지원하는 범시민유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2차 경쟁 PT를 파리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유치계획서라고 해서 도시회라고 불립니다. 아주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개최를 하겠다. 우리의 주제는 무엇이고 우리의 부주제는 무엇이고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으며 이거에 대한 PR계획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아주 상세한 유치계획서가 4개 도시로부터 BIE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자 경쟁 PT가 작년 11월에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직접 가셨고 또 BTS 그리고 오징어 게임, 뭘 패러디한 프레젠테이션도 아주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서 에서는 부산의 PT가 가장 멋있었다 이런 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세계박람회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개최 기간은 2030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굉장히 부산에도 날씨가 좋을 때죠. 그리고 개최 장소는 북항입니다. 북항이라고 하면 부산역에 도착하면 부산역 뒤편에 옛날 항구가 있습니다. 부산의 원래 항구였죠. 그게 지금 이제 부산의 항구의 기능이 신항으로 옮겨가면서 그 북항은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심의 재개발의 일환으로 엑스포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 영어로는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제로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상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엑스포라는 것이 사실 19세기, 20세기에는 물질문명,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발명품을 전시하는 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엑스포입니다. 이 주제와 부주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내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 주제, 부주제를 정하게 됐는데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대전환을 이루어야지 앞으로 인류문명에 희망이 있다. 자그마한 변화로 가지고는 우리 인류의 도전을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전환, 트랜스포밍을 해야 된다는 것을 크게 기치로 내걸었고요. 그걸 위해서는 세 가지 큰 도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후위기. 그래서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바이오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이 인류문명을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지만 이 기술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인류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인류를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나라들 간에 간격이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도 빈부격차라든지 디지털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조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솔루션들이 엑스포에서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참가하는 국가들은 이 주제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나라들이 하고 싶은 얘기, 스토리들을 전시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실사단도 다녀갔고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유력한 호보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고 또 국내적으로도 부산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라는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부산 못지않게 다른 경쟁 도시들도 열심히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왕실이 중심이 되어서 아주 조기에 교습을 개시를 했고 또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못한 오일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세를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아드 같은 경우의 장점은 모슬렘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모슬렘 국가들의 일종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사우디, 아라비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장점을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가 작년 10월에 출범한 이후로 특사단을 보내고 또 로마가 워낙 유명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한때 인류 문명을 이끌었던 곳이고 그래서 이 로마도 기존의 어떤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지지세를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사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유치 교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국제사회에서,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존재감을 보이는데 있어서도 엑스프 유치 활동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후보 도시에 비해서 부산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느냐 부산도 전방위적으로 유치 교섭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BI 현지 실사단이 4월에 서울과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이 현지 실사단은 각 후보 도시가 낸 마스터 플랜, 도시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계획들이 과연 타당한 계획인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미 부산에 앞서 실사를 했고 그리고 오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갈 수 없기 때문에 파리에 와서 실사를 했고 그리고 부산에는 실사단이 최근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태리 로마를 갈 계획인데 이 실사단이 와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엑스포를 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 또 할 만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앙정부일 수도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도 있는지 또 시 차원에서도 있는지 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청년 외교관들이시니까 아마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걸 유심히 보셨을 텐데 이분들의 반응은 어메이징 부산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실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 실사 결과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오게 될 텐데 이 실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BI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역량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제4차 경쟁 PT 프레젠테이션이 한 번 더 있게 되고요. 이때는 아직까지 어느 나라를 지지하겠다라고 표심을 정하지 못한 나라들이 대체로 6월 경쟁 PT가 끝나면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우리 부산 엑스포 관련된 심포지움을 파리에서 개최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전의 날은 11월입니다. 마지막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행국들의 투표를 통해서 개최 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부산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사우디아는 오일만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무슬림이라는 것이 있고 로마는 또 전통적인 문명 도시였다라는 역사적인 또 저력이 있죠. 대한민국 부산의 경쟁력은 우리가 내건 주제와 부주제가 다른 도시들이 내건 주제와 부주제보다 굉장히 심도 있는 주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러한 주제와 부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 미래 청사진을 보일 만한 대한민국은 기술과 문화력이 있다. 이런 것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개최 도시의 역량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부산은 과거와 현재, 과거의 많은 문제들 우리 아주 빈곤을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경제 산업 개발을 했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 극복하고 또 독재를 종식시킨 역량도 부산에서 나왔고 이런 역량들이 과거와 현재를 전환을 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곳이다. 이런 스토리들이 전 세계에 비슷한 문제점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영감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격국과 선진국으로서의 면보도 갖추고 있지만 개도국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개도국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마음과 영향을 갖고 있는 나라다. 라는 것도 대한민국 부산의 경쟁력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네시아티브라는 솔루션 플랫폼을 지금 론치를 했습니다. 부산이네시아티브라는 것은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그것이 기후변화일 수도 있고 도시 빈곤화 문제일 수도 있고 교통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각각 다르게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모아보자. 그래서 부산이 나서서 이런 솔루션들을 함께 해결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ODA. ODA와도 서로 연계시켜서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보다 신도 있는 솔루션 플랫폼을 ODA를 통해서 그리고 ODA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의 어떤 테크니컬 코오포레이션 기술적인 협력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것이 부산이니셔티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요. 다른 경쟁 도시들이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산에서 세계 박람회를 하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의 한계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하나의 성장축밖에 저희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남북권에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진다면 두 개의 경제 성장축이 함께 돌아가면서 국가의 경제적인 역량과 공간이 확장될 수 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엑스포를 통해서 또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효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범시민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가 시민으로서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시민으로서 역할을 맡기 전에 저는 37년간 외교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해온 커리어 디프로마트입니다. 37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방크, 청년, 청소년, 외교관 분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외교관으로서 발걸음을 내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포와 같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역량도 계속 개발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